네 안녕하세요 AP토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 양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손 FNG 종목 되겠습니다. 우리손 FNG 코드번호 0735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3일 10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손 FNG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은 우리손 FNG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준으로 영상이 작성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는 영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NG 코스닥 제주에서 식료품 쪽으로 들어가고 있구요.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561억입니다. 보시면은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요. 중소형주. 일단 외인이나 기간이 들어와서도 주가를 올리겠지만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큰 형님들의 이런 작전을 통해서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구요. 이지홀딩스 외에 11분께서 지금 현재 49.69%를 가지고 있는데 금호 영농조합에서 2.32%를 가지고 있고 성순이님께서 0.10% 조창현님께서 0.07% 정영권님께서 0.03%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지홀딩스라는 회사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손 FNG에 대한 이런 회사 타격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구요. 일단 우리손 FNG 한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손 FNG는 양돈, 한우 등 다양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구요. 이중 양돈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0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형 사료, 표준화된 사양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체 계열 농장에서 종돈 사료, 사양관리 통일에 의한 고품질 후격돈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구요. 이지종돈 및 국내 사육환경에 최적화된 양돈 사양관리들 매주원을 개발하여서 정계열 농장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9월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8.2% 증가를 했고 단기순이익이 24.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폭이 소폭 증가하였고 매출원값이 판간비 등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매출액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구요. 이번 2020년 4분기에도 좀 비슷비슷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뭐 2019년 102억에서 지금 2020년 3분기까지 해서 거의 한 3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못해도 영업이익이 한 200%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거름마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구요. 부채총계 보시면은 부채총계도 뭐 괜찮고 100%가 안 넘죠. 딱 맞춰서 97.58%에 대한 부채 비율을 쓰고 있고 ROE 보겠습니다. ROE 2분기 때 26.99%를 벌었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집콕족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고기를 사다가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일단 가게에 대한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좀 보셔야 되구요. 오늘 조금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EZ홀딩스가 사료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엮여있습니다. 국제 공물 가격 상승에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구요. 우리손 FNG의 대표 주주가 EZ홀딩스이기 때문에 EZ홀딩스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손 FNG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되구요. 지금 주가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한 번도 뭐 코로나 이유로 인해서 한 번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물 가격 육수 나오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을 상향 종목으로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큰 시세를 뽑아주는 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가장 한 궁금하게 좀 여겨지고 있는데 관심 종목 좀 주시면서 지켜보시면은 꾸준하게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손 FNG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 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구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 번 클릭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두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구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어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어 녹색으로 라이브로 요렇게 그려져 있는게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하단에 이어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어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뭐 미국 지수 그리고 어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왕 같은 것들을 여러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7시 30분부터 요렇게 좀 이렇게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어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구요. 어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어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어 3조 달러 규모의 인폴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어 일단 어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어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어 투자해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